잠깐만 치킨 시킨거 왔어 아까 화장실에서 치킨 시켰거든 나, 난다 아 나 갑자기 라인전하고 있다가 치킨 올 것 같은데? 잠깐만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락스 미키 미키가님 미키가님 나 치킨 좀 받고 리액션 할게 어? 배에 눌렀는데 존나 소리 지르고 있으면 병신같잖아 혼자 있는데 집에 어? 치킨 받고 리액션 할게 이거 해주면 마나가 너무 많이 빠져 드레시는 암감 새해 선물로 킬을 주세요 어 못 맞췄어! 왔다! 뭐야 얘 얘 신났을 했어 2 5 0 OK OK 치킨 오기 전에 애키했답답 이제 딱 기한한다면 치킨오면 대박인데 O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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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사와디카님 또 백개선물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분 오늘 지금 치킨이 와야되는데 지금 치킨이 와야되는데 지금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형 문 열어놓고 기다리는 것도 괜찮지 않나요? 형 형 어디갔어 썩니임 썩니임 형 포탑에 처맞아 이제 야 완벽한 타이밍 아니었냐 거의 이정도면 하나 손해없이 완전 estimate whWH! freaking 야 이 정도면 하나도 손해 없이 야 그래 Rock ORAN 야 손해 하나 안보고 치킨을 받아내단 야 대박이다 새해 masking 이번 년도 은근 되게 좋은데 미 shee needs LG بي 야 그래 왜 이렇게 잘하네 근데? 그래미 솔직히 아직 죽기면 원딜이 못해요 그렇긴 한데 받았어 범이 있어요 범이 근데 진짜 아저씨는 내 마음도 몰라주시고 되게 천천히 하시네 되게 천천히 하셔 가서 춤추십쇼 17,000원이요 카드 주세요 안되네 왜 안되지 음 음 영수증 왜 안나오지 영수증 왜 안나오지 포메라니안 짱 귀엽던데 보니까 아 100개로 톰큰뱅가에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내가 이따가 내가 이따 키포 보내줄게 끝나고 아 감사합니다 게임중이니까 2 1 2 1 2 5 그 2 현재되나 현재되나 발 밟지마 나이스 나 힐링 있었어 어차피 와 형 저희 크리스마스에는 악몽이었고요 그 다음부터 잘 풀리네요 캠 왜 이렇게 잘되지 갑자기? 진짜 적으면 안되는데? 크리스마스에는 솔직히 악몽이었어요 왜 자꾸 내 발을 밟지 얘는? 뭐해 너 뭐해 새로 오신 분들 추천가주셔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추천 28개인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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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있냐 나나 대포를 칠 땐 어 빠사 아하 이 새끼 노 플래시 난 후이다 후 펑펑 어디갔어 형 다이브하자 밀고 와 너 왜이렇게 잘거냐? 갑자기? 아 너 왜이렇게 잘거냐? 갑자기? 세해의 금재가 풀렸습니다 갑니다 으아 무지위보르 피하고 라이스 롸톤 으핳 보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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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하나 버려도 돼 하나 버려도 돼 이킬 땄으니까 우리만.. 우리만 살면 돼? 아 진짜 친척해야지 이상해 아 친추되있으면 좀 신경써서 피해야되는거 아니야? 아 신경은 안써도 되는데 신경은 안써도 되는데 적어도 토론하면 안되지 시즌 4, 5, 6, 3년동안 눈을 한판도 안한 애가 3년만에 첫눈을 꺼내가지고 캐리해주겠대 장난 아니야? 아 영원님 100개서불 감사합니다 카페모칸님 감사합니다 부케에서 열판했다고? 내가 똥싸는 새끼들 듣는말이 맨날 그거야 야 나도 부케에서 아트록스 했으니까 해도 되냐? 어? 너무한거 아니냐? 그래서 몬스터는 골라주지 좀 탈게 없어 돈먹아서 BF 사는게 제일 좋소 밀고 BF 사올까? 아이가? 흑살좋은 흑살좋은 흑흑 쫄았군 저 친구 아 끝났어 끝났어 아 근데 잔나 보호막 진짜 많다 저 X나 좋아 보호막 하나는 진짜 짱이야 뛰쳐먹을 생각하지 말래 야 너무한다 그래도 누누한테 그러지마라 뭐그러냐? 아무리 제가 뱀신이어도 그렇지만 흐하하하 누누 네명 네명 올려놨다고 누누 피키도 땜하고 피켓어 힐 없는데 힐 없는데 나이스 아 궁있다 와따 와따 아씨 시끼 거미줄 없어요 거미줄? 줄타기 아니야? 줄타기 이런 야 너는 무슨 쏘는데 라이벌이 왜 라이벌이 왜 라이벌이 왜 라이벌이 왜 나와 어? 야 그만 그만 따라가 그만 따라가 우리 정글 우리 정글 상북파 살짝 오 마이갓 했다 오 마이갓 했다 하하 하 오 마이갓 했다 오후 오 마이갓 했다 저거 왜 내 아래에 계속 있냐 너? 뭐해 너? 뭐해 너 저기 형! 얘가 우리 쌍버프 맡아놓고 있어요 형 뭐야 버프 저장이네? 네 저장해놨어요 저 친구가 버프 저장구네 먹자 우리 먹으래요 치킨 냄새 맡고 왔다고? 그런거 몰라 얘 사료밖에 안줘가지고 그런거 몰라 뭐가 맛있고 이런거 잘 몰라 사료밖에 안 먹어서 사료하고 저기로 제가 뺀다 저거 하나 잡고 두 명 죽을꽘은 그냥 한 명 죽는게 낫aint 아.. 어떻게 테리오냐 너무한 거 아니냐 불모% 있었다고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무조건 아니면 방송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100% 이거는 우리가 그래프에서 그냥 딴 거거든 정글 오는 거는 그냥 죽이고 다 할 수 있는데 람모스가 오는 건 좀 말이 다르지 람모스 오는 건 아 근데 세 이 세이르래? 어허 나 궁은 있는데 핥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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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만 터리했어요 일단 뭐야 아 쟤갔네 털 줘야겠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살짝 살짝 흐흪 와 회장님 2017개 아 감사합니다 아!! 이 세이끼는 시청자가 나의 10분의 1 100분의 1이면서 받는 건 나보다 많이 받는거 이 세이끼 아 회장님 감사합니다 내 방에서 찾는게 거의 500개망이라니까 거의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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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이 정도면 됐어 트리플킬하고 오리아나와서 마무리 된건데 이 정도면 됐지 와우 나이스 나 바로 라이 올리면 어차피 바로 라이 올리면은 람모스 상대 난데 야 왜 계속 더 빨봐 아 뭐해 이거 뭐하는 짓이야 누노와도 못잡아 타지마 어 누노 좀 쎈데 누노 좀 쎄 얼음궁 얼음궁 야 나이스 누누 야 욕먹자 욕먹자 그렇지 아우 누누 눈더미나 눈더밖에 없네 아이씨 아 나 AP 누누야? 하하 하하 누누 말고 딴 챔프였으면 나 안죽었다 아니 AP 누누가 뭐야 후방가면 진짜 약해질텐데 하하 내가 뭐가 초조해 나 안터져도 안초조해 됐어 샤롤이틀 안터지냐 맨날 안터지냐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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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이거 누가 봐도 원 AD 캐리 딱 진짜 AD 캐리 나온다 와 너 방금 발음 꼬은거냐 뭐요? 은근슬쩍 발음 꼬았는데 멋있어 보려고 은근슬쩍 발음 꼬았어 방금 어? 아니 80캐리 80캐리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거 미리 다 밟아줘야되요 이런거 죽은 마하서님 3개 감사합니다 어쩌지 고민중님 100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 정말 절실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00개 죽은 마하서님 2개 감사합니다 죽은 마하서님 냄새 살짝 납니다 부금 마하서님 아 진짜 이게 서풋의 수명인거 같아요 그래 이렇게 만들어주고 죽는게 서풋의 역할이지 왜 계속 나만 죽이지 저 친구들 형님 뒤에 아 아 아 플래시스네 아 뒤에 텔 탔네 못 봤네 아 근데 나 어차피 라이 나와가지고 라모 쓰고 나발이가 없어 이제 나 벌써 라이야 끝났어 이거 아 어쩌지 고민중님 100개 감사합니다 부금 마하서님 3일개 낚시 감사합니다 고민중님 100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100개 감사합니다 100개 정말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핥지마 이게 내가 바지가 다리쪽에 빵꾸가 살짝 나있거든 이게 수면바지인데 빵꾸가 살짝 나있는데 그 사이로 핥아 자꾸 아 아 아 햇빛 형님 33개 선물 감사합니다 근데 람모스가 방템 올리면 답도 없어서 라이 도미닉 먼저 올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흡혈템 가주면 될거 같아 그 다음에 방템 하나 올리면 완벽할거 같아 내보기엔 거기까지 걸리는 시간 내보기엔 30분 안에 그 템 다 맞춰줄거 같아 지금 잘 컸으니까 늦어도 35분 아 20이게 또 감사합니다 remove 떼론 diciendo 옳은이를 위해 잔인해야 할 필요도 있니 tac 크라 하지마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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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셔서 룩이다 딱 tier 렛프 야 야, 저수입니다. 저수입니다, 여기는! 야, 그거 너무 무리한 거 아니냐 이거? 나 죽으면 터지는데? 아뇨, 괜찮아요. 괜찮아? 이게 괜찮다니까. 우리 팀이 두 명 잡았습니다. 오케이, 오케이. 아, 근데 케이틀린이 저기서 위로모빙하네? 그니까. 소이즈연 선님 감사합니다, 100개. 아, 정말 감사합니다, 소이즈연 선님. 아, 100개 감사합니다. 소이즈연님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, 100개. 감사합니다. 저거 아래 살짝 떼면? 적게 감사합니다. 나 도민이 나왔어 벌써 3코어야, 이제. 20분도 안 됐는데 3코어야. 오케이, 이제 좀 천천히 슬로우 게임 할 것 같습니다, 이제. 다리 올려놔야겠다. 이거 형님 혼자 경험치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응? 킬이 앞섰는데 레벨이 딸림. 잔나는 죽고, 쟤 혼자만 어서. 도민이 사올게. 이거 봐, 각압 올린다니까. 금방 올려, 각압이 싸가지고. 저 내가, 어? 라모스 마방템 올렸네? 하고. 딴템 가는 순간 바로 각압 올린다니까. 이러면은 각압 올려 소용이 없어. 그거요? 그거까지 가면 돼. 피바까지 가면 형. 멜모에. 어, 끝났지. 거의다가 이제. 끝나요, 그럼. 다음 템 멜모 올리면 끝나지. 저기, 송이지온 선재보다. 나이스. 바론 될 것 같지 않냐? 바론, 바론, 바론. 바론. 어, 바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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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누누잖아, 버프. 걸고 때리면은 바로 단지. 잇나 빠르지, 바론. 아니, 왜 아무도 안 막아줘, 람머스! 람머스 왜 아무도 안 박아? 안 막아! 박는 거. 아니 ㅈㄴ 어이없네 진짜 아니 람모스가 왜 나까지 풀도 안쓰고 들어오는데 말이 돼? 막아줘야지 당연히 아 진짜 말이 안돼 이거 헤로더가 아니라 막아야지 람모스 들어오는걸 앞에서 왜 아무도 안 막아 다 뚫려 람모스가 여기서부터 ㅈㄴ 천천히 씨발 들어오는데 다 열었어 그냥 그냥 모세의 기적이야 말이 돼 이게? 아 큰일났다 이거 용가해준다 아 이게 말이나 되는 이게 장난합니까? 13킬 먹은 징크스가 람모스한테 굴러 들어오는걸 놔둔다고? 아 근데 람모스 저거 반사 데미지 너무 세다 아 그니까 막았어야 되는데 다같이 아 지나가세요 하고 무슨 다 열어주니까 아 숨은 가야겠다 못 믿겠어 숨은 갈래 숨은 갈래 이런 아 됐어 기방하자 일단 한 3분만 기방하면 되니까 우리 시간 많아 나 잘 꺾고 기방하면 돼 기방해 들어와 들어 들어와 아 하하하하 람모스를 누가 막았잖아 그럼 그냥 뒤지는거였어 람모스는 그냥 저 못막았음 저는 저 앞에서 딜 다 맞아서 플래시 있었으면 플래시로 박았는데 플래시가 없어왔어 절대 못들어 분명히 오리아나 궁 나한테 쓰려고 한다 분명히 분명히 오리아나 분명히 오리아나 절자 공약한다 케이틀린 3커네 나한테 템 차이가 안나는데 뭐지? 케이틀린 나한테 템 차이가 안나는데 뭐지? 뭐지? CS 밀리는데? 뭘로 얻은거야 돈을? 타워인가? 타워나 밀렸는데 포불인가 저게? 내가 공속? 공속템이라서 그런거 아니에요? 뭐지? 방금 트리플 먹었다고? 아 그래서 그런가? 그건거 같아 내가 보기엔 현상금이 있어 내가 내가 잘려가지고 현상금 준거 같아 내가 죽은거 상상금 먹은거 같아 뭘 나한테 막아달래 니가 피도 많으면서 웃긴 놈이네 이거가 개밀네 때리지말지 가만히 놔두지 이거 하긴 이제 지금 하면 되셨나? 나이스 나이스 쟤 쟤네 미칼을 받았어요 어? 나이스 어? 나이스 납니까 이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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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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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으 hes 아이씨 히힛 아 아깝다 잘 땡겼는데 쟤 노플 어? 이거 해도 될 것 같은데? 얘 한 번 먹이요? 이게 먹는 거 줘야 되지 않나? 이거 내가 얘를 땡길게요 그냥 와 때리가 죽었어 와 잘 됐다 안 되겠다 아 이래서 요즘 징크스 이런 거 하나 안 돼 아 란머스 같은 거 나오면은 라이도 가야 돼 수운도 가야 돼 흡혈템도 가야 돼 아 이게 사라 야 안 돼 안 때려 와 아 근데 너무 기계없다 그냥 란머스가 그냥 박으면은 팀들이 막아주면 되는데 풀로 박으면은 수운 가야 돼 뭐 라이 가야 돼 뭐 가야 돼 진 같은 거 하면은 아무것도 안 가도 되거든 그냥 수운 하나 딱 올리면 뚫려 그냥 야 요 무 수운 가면 뚫리거든 그냥 아 이제 수운 나왔으니까 이제 아 쟤는 란머스 있을 때만 걸라고 할걸 란머스 잘 커가지고 계속 란머스 있을 때만 걸라고 할걸? 이거 바로 시야먹고 용매 하하하하 하하하하 케이틀린 편하게 딜하지 누눈인데 이 시X 어? 하하하하 누누를 암호사한테 이리와 대지 하하하하 용먹자 형 아, 이걸 걸렸네, 아아 아, 이게 끝자락에 걸리네? 나 흡회 좀 하고 올게 흡회 용 먹겠다 지네 힐 플래시가 있었을 때 싸웠어야 했는데 힐 플래시를 내가 라머스한테 다 빠져가지고 용 가도 되지 않나이다 흡회를 좀 할게, 바텀에서 잡겠다, 이분 나이스, 나이스 아, 이런 큰일 났잖아 아, 이게 이쪽으로 넘어왔네 이 녀석 그냥 이거 굴러올 때 누누가 앞에서 그것을 눈덩이 던지면 못 들어오는데 이 녀석 이거 빌코즈 템 칠로가 사달라던 거네? 형 칠흑 칠흑 가는 것도 괜찮지 않나요? 마방이 없는데 나? 아 멜모 가야되겠다 그럼 멜모에도 키 붙어있죠? 얘네 버론 치는데? 렌토사비야 와 나이스 와 나 개댈 땡겼다 이거 나이스 와 벨코즈군 개대박 났고 그냥 야 지웠다 우리 이거 누누가 그냥 밤일 것 같은데? 내가 뭔데 내가 뭔데 내가 뭔데 끝내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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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?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몸빵 해봐 야 뭐 한방에 끝나 이거? 야 뭐 이딴 게임이 다 있어! 야 뭐 이딴 게임이 다 있어! 야 한방에 끝나 이게? 아 나이스 바로 먹다 이게 한방에 끝난다고? 몸빵 게임이 다 있어 몸빵 게임이 다 있어 몸빵 게임이 다 있어 진짜 진짜 근데 형님 와 나이스 부끄러워 그 행운 nada 야 내가